아 좀 더 올라가주지 티도 안난다 티도 안나 안녕하십니까 남은사맨 물린다TV CCI 오매매법으로 쌍코피를 7갑을 하고 있는 남자 물린다입니다 자 오늘은 4대지수가 약간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운전수가 0.05 약간 또또리 끝났구요 나스닥은 0.40 약간의 상승을 했습니다 자 srp500은 0.3이 상승으로 마감했구요 필라데피어 본도체 지수는 또 있답니다 현재 시간 5시 33분 이 자고일라트마는 그래도 오늘 이 상승을 해주었다 자 fng4.7이 상승이 약간 나왔구요 tqq도 1%정도 상승이 났습니다 아 그나마 강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요 이 sos는 0.45이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bolz는 0.95이 상승이 났구요 fs는 1.18 약간의 상승이 났습니다 자 bmk5도 0.5 상승이 났구요 이 중국 종목이 오늘 급등이 났죠 cwb 10% yin 8% 큰 상승을 했습니다 oteo는 1.95 약근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따마 자 오늘 제 계좌를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oteo 음 oteo 아직까지 모든 종목이 몰리고 oteo 요 oteo oteo 수익률 마이너스 3천만을 쳐맞고 있는 남자 물린답니다. 아 자 모든 종목이 물려있는 상태에서 어저께 BULZ를 매수를 했죠. 이제 보유수량은 575개 BULZ랑 FNG를 3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분명 유지비를 4만원 정도 썼고요. 끊임없이 계속 포기를 하지 않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FNG 아직까지 고전 대비 80%입니다. 4% 올랐다고 해서 티가 나지 않는다. 오호 빨리 60선을 터치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택도 없다. 제 생각에는 이 60선을 터치할 것 같습니다. 모든 종목이 올라가고 하나 갈 때는 60선을 터치를 한다. 아 그래도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터치 안하겠습니까? 14달러까지는 저는 일단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BULZ 시브랄 세주 요청 좀 올라갔을 때 4%에서 상승을 해갖고 샀는데 종교장 가니까 크게 반등을 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쭉 뺐습니다. 이 시브랄 그래도 어저께 4%대에 매수를 했는데 오늘 0.95에 하락하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네요. 하 고전 대비 82% 진짜 좀 문제이 80%를 벗어나기고 자 차트를 봐도 이 정도 이 60선은 이 정도까지는 터치 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9.5까지는 여기까지 한번 믿어봅시다. 여러분 하 티큐큐 1% 상승 하 티큐큐 한 방이 막 쭉 올라가지 하 그래도 티큐큐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20선에서 놀고 있다는 것이 그라마 희망적입니다. 여러분 아 60선 보자 연마고 한 40달러까지는 갈 곳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는 우사양 안에 차트를 믿어봅시다. 지금 우 하얀 안에 자 와이안에 CWB 한번 보겠습니다. CWB 자 10% 급등이 나왔습니다. 나이스 브랄라이스 가을이 고쩐 대비 약 94% 빠졌습니다. 아 어저께 프리장에서 15% 16% 급등이 나오는 거 보고 와 월컬이 막 30%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10% 마감을 해서 조금 위안이 삼습니다. 자 CWB는 60선에서 이제 놀고 있는데요. 자 60선을 뚫고 이제 120선까지 갑니다. 8.5달러 와 8.5달러만 가도 이 뭐 최적 바닥에서 이 몇 프로 오는 겁니까? 여러분 2배입니다. 2배 저도 일단은 저도 일단은 72달러 정도가 평당간데요. 뭐 이 정도 8.5달러 오면 제 원금 회복합니다. 아 그나마 니가 좀 낫다. 니가 좀 나아. 와 와이아엔에도 역시 꽃전 대비 85% 빠졌고요. 흐름이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60선 갑니다. 60선 120선도 갑니다. 60선에서 어 놀고 있는 모습 정말 아름답고요. 이 120선을 금방 도달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생각보다 많이 상승 안 해가지고 좀 안 좋습니다. 여러분 곡소리를 계속 내야 합니다. 아 아직까지는 제 평당값 올려면 한참 멀습니다. 평가 수익률 마이너스 57% 마이너스 67%까지 마다 저는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존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풍미 유지 비 2만 3만원 멘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풍미 유지비도 이제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손가락만 빨아야 한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매술해가지고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계좌를 보시면 여러분들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취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